해산물 크림 파스타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올리브오일 마늘 양파 새우 불바지 추가할게요 치킨스톡 육수 다음은 생크림 면을 꺼내볼까요 파스타 미쳤어 치즈 천국 내려와 너무 맛있겠다 파스타 고추 오일 고기 오일 고기 고기를 우 odd 면을illar 그리고 소시지 고기 고기 후추 오늘 먹을 음식은 해산물 크림 파스타 여기에 날치알을 올렸구요 그리고 앞에는 조금 느끼할까봐 청양고추를 많이 깔았구요 그리고 앞에는 소고기 구웠습니다 양쪽에는 꽃게 그리고 바게트빵도 구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콜라부터 딸고 갈까요? 콜라 콜라 일단 먼저 한입 한입 먹어볼게요 음 날치알 완전 똑똑 터져 미쳤나봐 이번에는 소고기 잡아가지고 올려 잡아당겨 예쓰 행복해 소고기 미쳤다 새우 대박이야 진짜 이건 그냥 꼬리채 음 따로 먹어야겠다 면이 자꾸 흐르네요 미친맛이야 이번엔 꽃게를 뜯어볼게요 일단 장갑부터 장갑 장착 꽃게 이거 진짜 커 엄청 부드럽다 엄청 부드럽다 진짜 맛있다 콜라 콜라 치즈 치즈를 갈아줄게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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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속이 미쳤다 너무 맛있어 어쩌면 좋아? 세상에 세상에 하 음 으응 음 새우 와 미쳤다 소스 고기 올려서 먹어야겠다 하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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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먹는데 하나도 안 느끼하네 으음 우와 우와 하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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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어머 손을 왼손으로 뜯어먹고 있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 손 좀 닦고 손을 좀 깨끗이 닦아주고 어머 내가 장갑도 안 끼고 잘 고기 고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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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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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신물을 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촉촉하고 풍미가 느껴졌어요 오늘 이렇게 크림 파스타를 먹어봤는데요 해산물을 넣어서 그런지 굉장히 촉촉하고 풍미가 느껴졌어요 뭐해야지?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저 일단 이것 좀 먹구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